어쨌든 여전히 외국인들은 별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다. 3분기, 4분기 정도는 가야 3분기 전자가 제대로 된 실적을 보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조선주나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증시, 이번 한 주간의 증시 상황을 한번 점검해봐야겠죠? 이번 주에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고, 일단 오늘 밤 9시 반인가요? CPI 지표 발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선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동시 만기일이 있었죠. 네, 현물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에서 이번 주에 꽤나 많은 금액들을 쏟아냈고요. 많이 팔았네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 사실 미국장의 영향도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유독 이틀에 걸쳐서, 이번 주 거의 2조 가깝게 팔았죠. 2조 가깝게 팔았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에서는 조금 이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번 주도 꽤 많은 월요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월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거의 1조 5천억까지 팔았다가 좀 줄였다가, 다음날 좀 샀다가 만길날은 조금 적당히 팔았다가, 오늘도 한 5천억까지 팔았다가 가깝게 팔았다가 막판이 좀 줄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여전히 외국인들은 별로 한국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예전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언제쯤 개선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많이 있으실 건데 당장 저희라고 해서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결국은 한국 시장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이 결국 결과로 나오는 게 오늘 삼성전자의 52주 신저가가 되겠죠. 잠깐 우리 역대급 실적이 나와도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종목 이름 가리고 차트만 보면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소위 개별주들 상패 가는 차트 아니냐 그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고점 생각하면 9만 5천원, 9만 6천원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빠졌나 봐 볼까요? 어쨌든 전자점을 또 깨버려가지고 네, 오늘 또 깼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기는 한데 고점 대비하면 한 34%, 35% 정도 하락이 나왔네요. 일단은 조금 9만원에 샀든 8만원에 샀든 7만원에 샀든 아마 7만원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고통 수령 구간이 10% 정도 밀렸기 때문에 조금 힘든 구간에 들어가실 거고 저도 7만원 이하에서는 적금 형식으로 배당주의 관점으로 사도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극히 배당주의 관점, 적금의 관점이지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저도 계속적으로는 뭐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설사 여기서 6만 7천원까지 리바운딩이 오다고 한들 거기서 사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들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에너지 좀 하락을 좀 멈추고 추세를 전환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의 개인 수급들을 보면 개별 수급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개별 수급 보면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최근 한 달간 개인이 1조를 샀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외국인은 어땠을 것 같아요? 1조를 팔았다? 오늘도 보시면 꽤 많은 금액으로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매도로 했습니다. 거의 얼마인가요? 100만원 기준이니까 100만원, 1000만원, 5천원, 6천원까지 팔았네요. 오늘도 꽤 많은 금액을 팔았죠. 그럼 이번 주에만 1조가 넘었네요. 이번 주에 오늘까지 판 거 해서 요즘 많이 팔았고요. 근데 이 정도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면 또 리턴이 좀 이제 과대 낙폭을 생각하는 투자자들 또는 과대 낙폭을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라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계속 힘든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좀 다 힘든 구간을 견뎌내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슬슬 이렇게 되면 하반기 디랭값 좋아진다는 전망도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들을 좀 해보면 지금 상반기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는 실적이 좋을 예상치보다 좋을지 예상치보다 나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가가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도 반영이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좀 더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게 조선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죠. 자동차 섹터가 실적이 여기 꺾이는 부분 우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쟁이 더 장기화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상해 봉쇄가 더 가속화된다라기보다는 상해 봉쇄가 좀 더 연장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정도인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다 아는 재료들이 다 노출됐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심지어 하반기에 금리 인상 재료까지도 일단 한 9월 달에 올릴 마지노상 2% 정도까지도 금리 인상 상단까지도 어느 정도 선물 시작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나올 만큼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게 일단은 조금 굉장한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예탁금, 신용장고도 일정 부분 줄어 있기는 해요. 지금 신용장고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고점들에 비하면 신용장고도 꽤 많이 줄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지금 종목들 간의 종목이 큰 주식들이 투매가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질질질 흐르거든요. 질질질 흐른다는 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별 테마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차피 최근에 보면 오늘 움직였던 자율주행이나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나 당산 주식들이나 일부 몇 종목들, 그 다음에 오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나 일부 테마를 타는 종목들은 어차피 급등락을 하는 거라서 제외로 두고 그 외에 우리 후니가 말했던 퀄리티 주식들을 보면 뭔가 한 방 주식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뭐냐면 매수주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지는 않아도 매수주체가 없으면 주식은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지는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파는 사람이 많을 거고 호가창도 보면 매도 잔량보다는 매수잔량들이 항상 더 많은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가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밑에 받쳐놓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매수잔량이 많더라도 그냥 물량이 설마 이 가격까지는 안 오겠지 했는데 그 가격까지 체결돼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대환경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 되면 6월 초에 수출입 동향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살짝 알아본 바로는 여전히 무역수지가 악화될 걸로 일단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계속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연준 의원들이 계속 안 좋은 코멘트들을 하니까 투자 심리가 식을대로 식었죠. 그렇지. 제가 개인 투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 투자의 관점에서 아무리 봐도 저도 손님들한테 주식을 사자고 권하지 못할 것 같아요. 큰 주식들은 진짜 지금은 솔직히 전화가 와도 뭐 이선 주식 사자고 전화가 오더라도 항상 전제 조건을 달아요. 이거 단기로 하실 거면 사시고요. 손절매 꼭 하신다고 하시면 하세요. 일단 이렇게 딱 먼저 이 두 가지 단서를 달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게 쉬자. 대부분 이렇게 아마 지금 저 같은 영업사원들 또는 기관 자금 하시는 분들도 짧게 짧게 보거나 또는 약간 소극적인 모습들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온기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기가 좀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힘을 탄력을 받아주고 이제 좀 시장을 돌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언제 될지 전쟁이 끝나야 트리거가 될지 또는 물가지표가 최고점을 찍는다는 신호가 확실하게 연준해서 신호가 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늦춰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호는 분명 외국인들이 먼저 줄 겁니다. 뭔가 선물을, 현물을 왕창 사주는 듯한 거기 있을 때까지 전까지는 결국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거나 또는 관망의 자세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2,595호로 끝났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2,600혁을 회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나스닥, 그 다음에 S&P 선물은 다행히 오늘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시아 시장 중에서 중국만 슬슬 플러스를 내고 나머지 시장들은 재미가 없었는데 일단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은 어쨌든 돈을 푸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긴축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의 순위를 차이가 좀 나는 구간인데 저는 좀 중국 관련 섹터,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어렵기는 해도 그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틈새 시장을 찾아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독 좀 고변동성의 시작을 좀 줬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만기일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어려운 시장은 맞지만. 네. 우리 한 주 한 주 다음 주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 가는 것 같은 하루살이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낫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번 주는 다들 많이들 조금 예상들 하셨을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선물 없이 만기가 있어서. 아니 근데 주초만 해도 아니 주초였나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아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딱 이번 주 초서부터 싹 무너진 것 같아요. 이거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지난주에 기억나네요. 이게 61선 돌파하면서 수요일 날 아침 방송하면서 61선 돌파하면서 끝났다고 근데 여전히 그냥 가차없이 또 밀려 내려왔고요. 또 내려오면 이게 또 이제 2600선의 테스트에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CPI 지표가 8.32 컨셉인데 뭐 크게 너무 벗어나게만 안 나오면 뭐 이제 8.5 막 9 이렇게 나올까 걱정하는 거긴 하지만 어제 루머로는 장중에 미국 시장 중에 뭐 10% 얘기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루머가 있었다고 그렇게만 안 나오면 뺏다 컴플리 이제 들어보셨죠? 이게 기정사실화 현상인데 이제 악재 해소 또는 기존의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대신에 구간이 되게 짧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600에서 2,600 한 60, 70 정도예요. 지수로 하면 한 2, 3% 범위 내에서니까 솔직히 좀 대형주는 더 힘들고 중소형주는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고 그런 구간이죠. 아마 다음 주도 쉽지 않은 구간은 아마 이어질 건데 이번 주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5,200 얼마였죠? 그때에 비하면 이번이 아직은 지수로는 아직은 위쪽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내려왔어요. 다른 애들이 이제 떠받치는 섹터들이 그나마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또 뒤바뀌어져 버리면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나머지 지수는 이번 주 느꼈던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일부러 패면서 지수를 미룬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수 가지고 만기일날 이렇게 하려면 다른 쪽에 군데군데 여러 군데에서 종목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3위 몇 개만 가지고 밀었다가 드러났다가 하는 게 지수 컨트롤은 좀 더 쉽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다음 주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볼게요. SK하이닉스가 1.9%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2.2% 빠졌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지금 구간 신저가 계속 담아야 될까요? 개미들이 계속 샀는데 지금 계속 더 담을까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삼성전자는 계속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적금 구간에서는 사볼만 하다. 적금 형식으로는 괜찮죠. 배당주 지극히 배당주 관점입니다. 지극히 배당주 관점이고요. 제가 사실 기대를 걸었던 게 이때였나요. 언제 이때였나 이때였나 블록들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구간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크게 생각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깨져버리니까 7만 원의 가격 붕괴와 함께 밀린 구간이라서 지금은 뭐 사실 역발상으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딱 지금 2018년대 분위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2018년대 보면 혹시나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일 좋았었고 영업이익 최고치는 2018년에 냈습니다. 2018년에 냈어요. 이걸 보시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3조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2016년은 더 적었죠. 27조인가 그랬었던 거 기억나는데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랐죠. 2017년도에. 그래서 주가는 2017년도에 더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 최고치는 59조는 2018년도에 나왔죠. 2018년도에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때 개재액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의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보시면 이때도 계속 52주 신저가 흐름이 계속 났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 한 1월 정도 2월 정도 그때 상반기에 나왔던 삼성전자 리포트에 2019년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 2019년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들을 보면 대부분 다 60조가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27조로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시장이 똑똑했구나. 결국은 앞서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내려왔구나.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삼성전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올해 63조가 이게 1분기나 2분기 실적 2분기 정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찍을지가 아마 나올 건데 그러면 23년 65조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게 아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내년 1분기에 이것만큼 안 나오면 지금의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년 까봐야 아는데 주가 흐름만 놓고 봐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1분기에도 이것만큼 올해 1분기 이상 그러니까 올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하고 내년 1분기 실적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좀 재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올해 한 3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오늘 좀 나오겠죠. 가야 될 수가.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정도는 가야 조금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뭔가 실적을 보고 올라간다고 하면 좀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 3, 4개월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한 한 달 전인가 3주, 4주 전쯤에 그 서준식 교수 그 뭐죠? 신한 BMP 파리바 거기 부사장 하셨던 네. 이분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분은 워낙 가치주의, 가치투자잖아요.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배당 생각하면서 사볼만 하다. 6만 원 그때 한 금액이 6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후. 그러나 자기는 산다면 6만 3천 원 아래에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왔네요. 그런데 왔네요. 6만 3천 원 아래에서 사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투자 하시는 분들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제부터는 뭔가 저가 영역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주 성격으로. 실적 떠나서 그냥 PBR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면 그냥 준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서 기다리면 여기는 지키겠지. 더 내려가다가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진입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RE100 네. 지금 핫한 이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신 재생에너지들이 지금 아주 불을 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풍력부 태양광. 아침방송에서 잠깐 확인했었는데요. RE100이 뭐냐면 리뉴얼블 에너지 100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는 캠페인인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죠. 영국 아니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돼요. 네.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리단체인 건 맞습니다. 캠페인인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입을 했고요. 지금 한 3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많이 가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대기업이 문제라기보다는 치사점이 뭐냐면 어떤 기업이 어떤 완제품을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100%의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이 기업 완제품을 만드는 부품사들도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써야 이제 제대로 된 RE100 캠페인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도 RE100에 가입하겠다. 이제 심각해 이사해서 고려해보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당연히 애플이 RE100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부품을 공급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RE100 납품업체도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당장 지금 화석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점점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사실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인도라던가 그 다음에 유럽의 나라들 대부분 다 이번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약간 에너지 정책도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좀 주목을 받아서 하나의 뭐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RE100이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 변화와 더불어서 다시 좀 시너지가 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에 네.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바닥에서 뭐 지수와 전혀 상관없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아주 그냥 급등을 했네. 네. 그 다음에 OCI도 그렇죠. 우리가 흔히 남자 주식이라고 하는 OCI도 지금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예. 다 태양광관력기업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풍력 관련 기업들 중에서 CS윈드도 그렇고 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 베어링도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유니스린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저는 이 주식이 사고를 치면 이 주식이 사고를 치면 약간 통제 안 되는 그 말 명마 있죠. 약간 고삐 풀린 말 네. 무슨 얘기인지 약간 적토마가 관우를 만나기 전에 그 난리치던 동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약간 헤맬 때의 그 느낌이 약간 사실 유니스린스트입니다. 이게 어... 그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다고 변동성이 엄청 크다고 네. 위아래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터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CS 윈드 이런 거는 되게 정직해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 대표적인 태양광 만드는 회사니까 그 다음에 아니 풍력 관련 주식이고 그 다음에 동국 SNC도 그렇고 어... 삼강 M&T 이런 종목 빼먹으면 안 되죠. 네. 주식들 보면 다 신고가나 또는 바닥에서의 추세 전환을 먼저 예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을 보면 확실히 시장하고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코스피 상위권 종목들 대형주 지금 어차피 좀 힘드니까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좀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테마나 주도 섹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최근 1, 2년 동안 플랫폼 기업이나 2차전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함몰돼 있어서 이쪽만 주식장창 팠는데 한동안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수익이 나왔었고 실적 성과도 좋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한 건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뭐 그런다는 건 뭔가 자금에 뭔가 이동이 있었다 있고 있다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튀어 올라오는 주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최근에 조선주도 그래서 그랬고 최근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풍력 태양광 관리 주식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대외 환경이라던가 이런 패러다임들의 변화에 의해서 주도주는 항상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도주의 생로병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장기 투자도 좋기는 한데 조금 더 그런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따로 빼놓으시고 조금 뭔가 한국 주식 시장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려면 좀 이런 종목들도 가끔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나솔루션 이게 뭐 이상한 실적 없이 그냥 그것만 갖고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백에 원전이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물리는 게 작년에 한전기술 이런 거 10배가 낫잖아요. 그리고 원전 주식들이 작년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좀 원전 주식들이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원전 주식들 원전 관련을 새로운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랜을 짜는 데만도 아마 5년 닿았을 거라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산애너빌리티 옛날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전기술 그렇고요. 한전기술이 작년에 여기서 이제 10배가 났던 아주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역별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 KPS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이제 신동차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때는 뭔가 정부가 바뀌면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바뀌어도 이게 쉽지 않겠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새롭게 추진하는 SMR 같은 경우에도 뭐 안 좋은 뉴스도 같이 섞여있게 약간 노이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전 주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 통계거든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통계를 쭉 내보면 과거에 직전 한 1년에서 최대한 2년 정도의 대지세를 냈던 종목들이 다음 섹터에서의 다음 시기에서의 주도주로 올라온 케이스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 1, 2년 동안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저는 조금 비중축소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은 특히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들은 무겁게 한 번 밀고 올라가고 특히 이제 중공업이라는 제 손주들은 중후장대 기업들로 한 번 관성을 쭉 받으면 쭉 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한국카본 음 네 이거 한국카본 아닙니다. 카본 이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 올라서 서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지금 지수랑은 다른 흐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강한 모습들이 보이는 건 얘네들이 지금 주도주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이제 올라오면 지금 한참 힘든 주식들이 올라오면 분명히 이런 주식들이 좀 밀릴 거예요 또. 네. 근데 밸런스들을 맞추긴 할 건데 다시 또 주도주를 또 다시 지금의 주도주에 있는 애들이 다시 또 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나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재생 관련해서는 또 유진투자증권 한명아 의사님과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이 그 에너지난 때문에 그 에너지난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원전은 뭐 15년 뭐 이렇게 이상 걸리니까 유럽에서는 대안이 안 되고 네. 1년 2년 안에 세울 수 있는 이 태양광 풍력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환상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작년에 작년에 풍력이 기후이변 때문에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러면 이것도 사실 또 어려운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작년에 영국이 그래서 엄청난 고생했잖아요. 에너지난 때문에 이게 기후이변은 우리가 진짜 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주가는 일단 그걸 보고 일단 설치는 엄청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들이 실적은 올해는 조금 재생에너지들 쪽 섹터가 좋고 아까 주도주의 생로병사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풍력이 한 3년 넘게 쉬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병화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뭔가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 펀더멘탈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면 저는 약간 좀 주식 자체 가격에 대해서 조금 과거 통계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좀 분석을 해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좀 가벼울 수 있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1. 네... 3.